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 리즈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타로뉴스 주간 별자리별 운세 2월 8일에서 14일까지 구독자 여러분들께 운세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별자리별 타로 운세 이번 주에는 민속의 고유명절인 뭐가 있습니까? 설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덕분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형제와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한 한 주를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조금 별들의 움직임 중에서 조금 큰 것은 지금 수성이 계속 역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리 대비하셔서 그게 있고 또 좀 중요한 일이 뭐가 있냐면 목성과 금성이 진짜 컨정션을 하게 됩니다 서로 합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 금성이 빠르게 목성 쪽으로 다가가면서 합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목성은 사업의 별이 되고 그리고 금성은 연애의 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연애의 어떤 일들이 빵 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연애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자 근데 지금 그게 어디 있습니까? 물병자리에 있죠 그러면 독특하고 특별한 어떤 인연들이 어쩌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연을 만드는 것은 쉽지만 그 인연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또한 결정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인연을 만들어 가면서 아니 만들기 전에 꼭 한번 이 인연을 통한 자기 모습이 변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 변화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목성과 금성이 컨정션이 되는 그런 행사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수성과 화성의 각도가 약간 사각을 형성하고 있고 이렇게 돼서 약간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에 관한 것들이 또한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명절이고 하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쨌든 평온하고 좋은 기분으로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2월 8일에서 2월 14일까지 별자리별 추가 눈쇄 뽑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리부터 뽑을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주에는 새로 시작하는 어떤 제안, 사람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잠자리 날개가 있고 굉장히 예쁜 잔의 모습으로 나와있네요. 그 다음에 금전운에서는 타워카드가 떴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금전적인 뜻밖의 지출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이나 이런 면에서 뜻밖의 어떤 변동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모험적이게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험적으로 하는 일들은 주의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별스러운 큰 변화, 금전에 예상치 못하던 변화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퀸스오드입니다. 여자가 뭔가 칼을 들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여성의 어떤 권한, 집행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어떤 직업운이고요.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는 남자가 뭔가 결정을 해서 움직인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남자가 사귀자고 하든지 결혼을 하자고 하든지 가부당간 뭔가 결정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대체적으로 좋은 결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은 크게 염려 없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식스펜타클이네요. 그러면 같이 판단을 잘 하셔서, 같이 판단을 잘 하셔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같이 판단을 하셔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부정적인 것은 킹컵이라고 하네요. 너무 잘해주는, 너무나 감정이 풍부한, 약간 이중적인 이런 어떤 남자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물론 감정에 잔이 들어오긴 했지만 어떤 감정에 대해서 조금 절제하거나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처음으로는 컵에이스, 큰 잔이 들어와서 감정적인 것, 새로운 것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급격한 변화, 그래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는 퀸스 오드, 여성의 칼이 떴거든요. 그러면 여성의 영향력, 그 다음에 연애는 뭔가 결정이 나는 것, 그리고 그거는 건강은 괜찮고, 현실적으로 철저하게 조금 따져서 행동하자. 그리고 너무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대처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킹컵이네요. 자, 그러면 감정적임으로 행동하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너무 현실적으로 따지지 말고 감정적인 어떤 유동성, 그리고 감정적인 마음에 어떤 이렇게 잘 포용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는 좋다고 하고요. 그래도 왕이잖아요. 컵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잘 아우르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번 주는 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운으로는 이게 6개의 컵이거든요. 6개의 컵이 나왔는데, 아, 금전운으로 6개의 컵이 나왔거든요. 6개의 컵 맞나요? 6개의 컵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6개의 컵은 누군가가 뭔가 권하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자,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 권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도 좋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권하는 금전적인 면에서 권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도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뭔가 마감이 있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황수자리 분들은 직업적인 면에서 뭔가 산뜻하게 노력해왔던 것의 어떤 결론, 이런 것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끝과 뭔가 시작이 있는 그런 어떤 직업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내가 그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경제적인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좋아하는 그런 어떤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아이를,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연인 사이면 그를 외면할 수는 없어요. 자, 그와 같이 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자, 같이 가긴 하는데 경제적인 면에서 썩 부유한 그런 어떤 연인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건강은 내가 잘 관리를 하게 되면 그게 염려 없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시던 대로 건강관리를 잘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 주의 좋은 점은 결론을 내려서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학교안, 또한 결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심을 해서 뭔가 집행하는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안 좋은 점은 마음이 아플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칼이 세 개 맞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마음이 아프면 이번 한 주만 지나가면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감정적인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며 안아주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주변에서 권하는 것을 재고해봐도 좋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끝나는 것. 그리고 애정은 약간은 경제적인 어떤 부담감을 가진 어떤 애정은. 그리고 건강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뭔가 끝내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은 거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어쩌면 이번 주에 마음이 좀 아플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자, 이번 주에는 퀸완즈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뭔가 자신의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교육가의 모습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기획을 실천하는 모습이고 뭔가를 설명해는 사회적으로 성숙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바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권한과 책임. 자,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책임감으로 열심히 움직이는 사회적인 움직임으로 움직이는 그런 카드가 총운의 카드로 뜯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 금전의 면에서 매지션 카드입니다.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뭔가 이루어지는 어떤 경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투자가 되든 뭐가 되든 갑작스럽게 어떤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대체적으로 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거니까 잘 검토하셔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다.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다. 자, 이번 주에는 그렇게 되고 직업적인 면에서 나이트컵이네요. 직업적인 면에서 어떤 제안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인 제안이 있으면 그거 잘 검토해봐도 좋다. 직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어떤 감정적인 잔을 들고 오는 어떤 제안이 있는 거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연애는 페이지 펜타클이니까 현실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연애하는 모습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어떤 안정적인 어떤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건강은 괜찮습니다. 자, 괜찮으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만족하는 거예요. 자, 9개의 컵이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영업을 하시거나 내지는 사업을 하시거나 개인적인 어떤 일과 관련된 분들은 적당한 만족이 아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선에서는 아마 만족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븐완즈. 이건 해선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이 다 하려는 그런 마음. 이것은 별 좋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적정 순에서 남들과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이번 주에는. 자, 그겁니다. 자, 그래서 총우는 퀸완즈. 여성이 뭔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임무와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카드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어떤 거. 직업적인 면에서는 제한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애정적인 면에서는 안정적임. 그리고 건강은 괜찮고 어느 정도의 만족,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바쁘고 자신만 다 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개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개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세요. 자, 개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을 보게 되면 자, 커베이스가 뜯거든요. 그러면은 감정의 제한, 새로운 제한, 동업의 제한, 사랑의 제한.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제한의 요소가 이번 주에는 있다. 살짝 뭔가 끌리는 일들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기다림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를 놓고 뭔가 기다리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확장에 대한, 금전적인 면에서 확장에 대한 기다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우리 개자리 분들이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거나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기다림의 카드가 보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기다리게 되면 결과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어떤 모습의 카드가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타워 카드입니다. 크다랗게 변동이 오는 거죠. 그래서 크다랗게 변동이 있는 그런 어떤 타워 카드가 이번 주에는 나왔다. 그게 어쩌면 변할 거야. 이곳이 될 건데 저곳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될 건데 저렇게 되는 거라서 뭔가 내가 예상한 것보다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그거는 연애우는 여성이 어떤 자기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성이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깊이 하고 있는 그런 연애운으로 보인다. 그래서 활발하기보다는 어떤 연애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생각과 고민이 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건강은 괜찮아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좋은 점은 여성들과의 관계성이라고 하네요. 여자 3명이서 잔을 들어서 뭔가 축하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 주에는 여성들과 서로 어울리고 나누고 행복해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자, 부정적인 것은 고집 센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권위, 남자의 고집, 그리고 남자가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조금 부정적이라고 하니까 자, 이러면 이게 지금 직업과도 연관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고집들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우는 컵 에이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감정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기다림,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큰 변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그녀가 뭔가 안정적인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연애운이다. 자, 그리고 건강운은 괜찮다. 자, 그 다음에 여자 3명에 어울리는 어떤 긍정적임이 카드가 보이고요. 자, 부정적인 것은 남자의 어떤 고집, 이것은 부정적이다. 아시겠죠? 개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분들도 많아rière게요.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분들도 많으시고... 네, 오늘 사자자리 분들도 많아요.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석 들어갈게요 총은을 보게 되면 펜타클 9개예요 그러면 여자가 호랑이와 같이 앉아서 뭔가 넉넉한 모습으로 있는 카드죠 활동적이지는 않지만 넉넉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좋은 공간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삶을 즐기는 카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삶과 주위를 돌아본과 이번 주에는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썬 카드입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좋다는 거죠 보너스 좀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이나 여타 어떤 투자 면에서도 긍정적인 결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사자자리 분들은 여러 가지 투자적인 어떤 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에이스 완즈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임명장 그리고 변화 새로운 어떤 것의 도래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과 약간 관련되면서 직업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새로운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데스 카드입니다 그래서 뭔가 끝난다예요 자 그래서 끝과 시작이 있다 뭔가 끝남이 있다 그래서 연애는 약간 끝나는 그런 의미의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앰프로입니다 살쪄입니다 살쪄 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과식은 안 된다 자 그리고 임신 카드입니다 그래서 사자자리 분들은 음식에 대해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임신 카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살쪄 카드도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여성이 생각하는 카드입니다 여성이 좀 유달리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생각 여성의 감성적으로 보호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은 이게 뭔가 망설이는 거죠 망설이는 게 되어서 약간 감정적인 옛날과 관계되면서 옛날과 관계되면서 뭔가 망설이는 어떤 그런 감정적임이 좀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옛날과 관련된 어떤 감정이나 제외나 이런 데 대한 생각은 이번 주에는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유달리 여성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안정적인 삶과 관련이 있다 자 금전운은 좋다 직업운은 새롭게 주어지는 뭔가가 있다 자 그리고 애정은 끝남이 있다 그리고 건강은 조금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여성의 어떤 감수성 긍정 자 그 다음에 예정과 관련된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은 부정 아시겠죠 자자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천여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그럼 천연자리 분들 운수해석 들어갈게요 천연자리 분들은 6개의 펜타클이 떴어요 그러면 뭔가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게 더 내가 더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판단을 하셔서 분산 투자로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분산 투자로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분산으로 해서 뭔가 약간 생각을 하는 그런 한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생각한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된다 만약에 투자하는 곳이 있으면 생각하는 곳이 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될 것 같다 체리어트 카드이기 때문에 하던 대로 그냥 쭉 밀고 가면 될 것 같고 약간은 움직임,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새롭게 뭔가 제한되는 것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컷페이지이기 때문에 약간 새로운 자극, 새롭게 나를 어떻게 부서 배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 새로운 것과 관련된 그런 어떤 것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애는 묶여 있습니다 연애는 우리 여성분들에게 이번 주에는 주도권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하고 답답해야 하고 조금 안 좋은 답답함을 주는 그런 연애운일 것 같다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다 연애는 건강으로 봤을 때 이 카드는 뭔가 예민한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정신적으로 약간 우울함 그리고 방황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의 좋은 점은 두 가지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만 보지 말고 두 가지 기존 하던 거에 또 하나를 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되든 직업이 되든 바로 실행할 것은 아니지만 뭔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너무나 우울해 하는 것은 별로입니다 너무나 깊이 하는 것 그리고 너무나 우울해 하는 것 그 다음에 은둔하려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별로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우는 가장 현실적인 판단을 하라라는 카드가 뜯고요 거기에서 투자는 그대로 밀고 나가라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것이 있다 그리고 금전적 그거 연애의 면에서는 조금 답답함 있다 건강은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잠을 잘 자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하나를 더 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너무나 우울해하고 그리고 언둔하려는 것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것은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아니다 아시겠죠? 전의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천칭자리 분들 운세 천칭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청운으로 보게 되면 8개의 완제입니다 그러면 뭔가 소식이죠 변하고 이동이고 말이 달리는 것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행, 소식, 이동, 변화, 근거리 여행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천칭자리 분들은 가볍게라도 어디를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간다 간다 어디로 움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화 이런 카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킹완즈거든요 그러면 문서, 남자, 거대한 것에 대한 투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운세 우선은 굉장히 좋은 카드고요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이름 난 그리고 조금 알아주는 이런 데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자와 권위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컵 에이스 그러면 새롭게 제한되는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다 약간 기운이 있다 새로운 부서, 새로운 어떤 책임감 새로운 것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애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디로 가죠 여자가 어디로 가는 카드죠 그래서 약간 떠나거나 이동하거나 여행하거나 그러면 서로 헤어져서 이번 주에는 집으로 가거나 이런 카드들이죠 그래서 연애운이 이동과 약간 관련이 있는 카드가 보입니다 그렇게 되고 건강은 이게 심장이 안 좋을 수 있는 건 심장에 칼을 맞았잖아요 심장에 칼을 맞았으니 심장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건강은 이건 좋은 카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천칭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건강에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나라입니다 남성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이렇게 되면 정말로 조금 안정적이고 알만한 그리고 이름 난 곳 이런 것과 관련되면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약간은 초점을 맞추어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부정적인 것은 풀카드입니다 계획되지 않게 움직이는 것 그리고 거기다가 무작정 해보는 것 이런 것은 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약간 계획 따라서 움직이는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우는 변화를 의미하는 카드가 뜯고요 변화나 여행이나 이동이나 집에 가거나 그런 카드가 보여서 변화의 카드가 보이고요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큰 곳과 관련이 있고요 지급적인 면에서는 변화 연애는 좀 떠나거나 그렇게 되고 건강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천칭자리 분들 그렇게 되고 큰 것, 나라 이런 것은 긍정적이고 준비가 안 돼서 움직이는 것, 철저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은 무작정하는 것 이런 것은 다 부정적입니다 천칭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자, 전갈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전갈자리 분들 운세 자, 전갈자리 분들 운세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세븐완즈입니다 바쁘다입니다 그래서 일곱 개의 뭔가 생각이 많고 일곱 개의 일들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처리해야 될 것도 많고 갑자기 벌어지는 일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갈자리 분들이 아주 좀 바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바쁜 상황을 의미하는 그렇지만은 나의 노력도 있지만 타인 것도 내가 대신해서 어쩌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생각, 일들, 상황들 그런 것들이 조금 복잡하고 바쁜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래 여기로 해볼래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제한들이 이번 주에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너무나 약간 조금 뻥튀기 되어 있거나 크게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소득이 많이 오른다 이윤이 많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약간은 자, 나이트컵은 제한을 의미하기는 하나 건모술수도 약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크게 보이는 것들은 신기로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직업적인 면에서는 뭔가 결론이 나서 이루어지는 어떤 좋은 어떤 문서적인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승진 발령 승진 같은 거 발령도 되고 그 다음에 문서적인 일도 되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페이지 펜타클이죠 현실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연애다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튼튼한 그리고 앞을 위해서 찬찬히 나아가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다 안정적인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트렝스 이번에 좀 되다 힘이 좀 든다 힘을 올려가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바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좋은 거는 뭐냐면 법률적인 소식이 오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법률적인 제외나 부활이나 이런 소식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오는 어떤 소식들 긍정적이고요 부정적인 거는 템프런스 장기적으로 뭔가 생각하는 거 이거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장기적인 거 그리고 약간 중독적인 거 절제해야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절제할 것은 조금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번 주 전갈자리 분들은 좀 바쁘다 거기에서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금전적으로 직업적으로는 뭔가 결정 연애는 탄탄한 현실을 위한 연애 그 다음에 힘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부름으로 오는 재차 부름으로 오는 소식은 좋다 자 그 다음에 절제할 것들 중독에 대한 약간 경고가 있다 자 전갈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파이브 펜타클입니다 뭔가 금전적인 면에서 궁핍함을 의미하는 카드죠 그래서 이번 주에 사수자리 분들은 금전적인 어떤 운용 면에서 조금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돈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어떤 것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낭비적인 일은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금전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이슈가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말로 금전적인 면에서 대비됩니다 묶인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전에서는 투자도 그렇고 여타 면에서 약간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묶여서 뭔가 그대로 있는 그런 어떤 금전 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헐미 카드입니다 영적 스승의 카드죠 그래서 내가 영적인 안내자가 되는 산으로 가는 그런 어떤 카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런 직업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운은 생각이 많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카드가 뜯거든요 그래서 글을 두고 우리 상황을 두고 뭔가에 대한 생각이 많은 어떤 그런 한주가 될 것이다 연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어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의 좋은 점은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좋은 거라고 하네요 참 이게 좋은 점이라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한주를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정적인 거는 내가 너무나 고집 부리는 거는 이거는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집을 너무 쉬우다가는 큰일 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그냥 넘어가는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청우는 금전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리에 금전적인은 정말로 약간 매일 것이다 직업적인 고민이 될 것이다 사랑은 생각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되고 이번 주에는 뭔가 걱정이 많지만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너무 고집을 많이 부리는 것은 금물이다 사수자리 분들이 왠지 이번 주에는 생각이 좀 많을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3 4 5 5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에서 들어갈게요. 청운으로 보게 되면 엠프로 카드입니다. 자 남자와 관련이 있고 권위있는 남자와 관련이 있고 국가와 관련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큰 어떤 조직 큰 사람과 관련이 있게 되는 카드가 나왔어요. 자 어쩌면 가능하다 뭔가 된다 큰 곳이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또 과정과도 아버지와도 약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엠프로 카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커베이스 새로운 어떤 금전적인 제안이죠. 금전적으로 뭔가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노 하는 어떤 제안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결정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검토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금전적인 새로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약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누군가의 제안이 있을 것 같다. 자 예전에 알던 사람들 그래서 과거와 연관된 어떤 사람들 중에서 뭔가 직업적인 어떤 제안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운은 더할 수 없이 좋아요. 탱컵이죠. 남녀가 같이 있고 행복해하는 어떤 카드이기 때문에 애정운은 더할 수 없이 좋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건강은 히어로펀트가 나와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혹시 가족력. 검진을 받아야 하면 받아야 한다.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들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요 안에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보이네요. 별도 보이고 오각형도 보이고 가지가지 태극도 보이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어떤 매개자의 히어로펀트가 그대로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이러면 전문기관에 뭔가 그것이 해놓은 사람들 꼭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가정, 전통, 가정, 전통과 관련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질환도 됩니다. 자 그럴 수 있다고 보이고 이번 주에는 킹컵 남자와 관련하면서 어떤 감정적임 그리고 좋은 감정으로 이해하는 것 이런 것은 긍정적이라고 하고요. 부정적인 것은 이게 남은 것, 내게 아닌 것 이런 걸 보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당한 어떤 내 것 이런 것만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엠프로카드는 이번 주에는 총우는 나라, 남자, 큰 조직과 관련이 있고 자 금전적인 면에 새로운 제한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도 예정과 관련되면서 어떤 일들 연애운은 더할 수 없이 좋고요. 자 건강은 가족력, 가족과 관련이 있고 감정적으로 뭔가 잘 조율하면서 대처하는 것 그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당당하지 못한 것은 취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염소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물병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스트렝스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열심히 뭔가를 감당해서 그 결론이 좋은 결론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물병자리 분들은 조금 빡셀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열 노력하고 감당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하고 가게일도 하고 열심히 뭔가 내가 노력하는 그런 어떤 카드로 보인다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일이 있겠죠 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저지먼트 예전과 관련되면서 금전적인 어떤 소식 결과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다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예전과 관련된 어떤 금전적인 면에서 검토를 잘 해보게 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자 저지먼트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재고나 재회나 부활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긍정적인 어떤 소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 두 번째로 직업적인 면은 월드입니다 승진이죠 내가 바라는 세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승진한다 내가 좋아질 것이야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생각이 많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간 이중적입니다 헤어질까 말까 또 만나볼까 안 만날까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상황을 두고 뭔가 고민하는 남자 카드입니다 그래서 남성분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습니다 건강은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뭔가 은둔 자 그리고 거기에 몰입 연구 이런 것은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때때로 드는 외로움 이런 것도 다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번 주 잘 넘기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부정적인 거는 8개의 컵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떠나는 것 가보는 것 뜬금없이 가는 것 이런 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 하네요 지키면서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스트렝스 이번에는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어떤 한주가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결과물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자 직업적으로는 재회나 부활의 소식 금전적으로 직업적인 것은 완성 아주 긍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연애는 두 가지로 생각하게 될 수가 있고요 자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고요 자 그리고 약간은 조금 어 은둔적인 것 몰입하는 것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는 것 이런 것이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는 것 움직이는 것 뜬금없이 포기해버리는 것 이런 것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노력을 해서 이룩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에서 들어갈게요 총운으로 보게 되면 나인펜타클입니다 여자가 호랑이와 같이 뭔가 정원에서 숲속에서 앉아서 한적하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카드죠 그래서 이번주에는 대체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어떤 상황에 조금 한적한 그런 어떤 한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였죠 돈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크게 궁핍함도 없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어떤 한주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입수하셔야 되고 움직여 보셔야 되고 열정적으로 약간 움직여 보셔야 한다 라는 카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봐야 된다 라는 카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한 것보다 성과를 받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카드야 이게 지금 파이브 펜타클이거든요 그러면 인정을 받지 못해서 궁핍한 느낌 만족하지 못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이번주에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는 데뷔입니다 뭔가에 묶여 있어요 헤어지지 못해요 그에게 묶여 있고 그녀에게 묶여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성에 대해서 묶인 것이 되고요 어쩌면 불륜도 됩니다 그래서 데뷔은 끈끈하게 얽힌 남녀 사이를 의미하게 돼서 헤어지지 못한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습니다 이번주에 좋은 점은 뭔가 결론을 내려서 실행하라 입니다 쏘도 에이스죠 이렇게 실행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이번주에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다같이 남녀가 남녀끼리만 만족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보다는 이번주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냐면 조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한번 정말로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보다는 이번주에는 조금 따로 떨어져서 개별화시켜서 뭔가 같이 해보는 것이 생각해보는 것이 이번주에는 긍정적인 측면 같아요 그래서 총운은 여성이 혼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어떤 운의 카드가 뜯고요 금전운은 열정적인 어떤 움직임 자료들 행동들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행급보다 약간 성과가 안 나올 것임 그리고 연애는 묶여있는 거고 건강은 괜찮은 건데 실천력이 결정이 되는 어떤 실천력이 중요한 것을 의미하게 되고 같이 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조금 따로 떨어져서 개별화시켜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자세로 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까지 양자리에서 물고기자리까지 별자리별운세 6월 8일에서 14일까지 명절이 섞인 이제 정말로 입춘을 기점으로 해서 신축년으로 넘어갔죠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 주변에 좋은 분들 만나서 행복한 시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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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